시청자 딱 해가지고 뽀뽀를 아 죄송합니다 야 수정아 그런 남자 어때? 개좋지 야 혜지야 그럼 넌 그런 남자 어때? 개좋지 여자들은 이런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여자는 이런걸 좋아합니다 야 누나 내가 가라고 하면 가 예 야 혜지야 어떡하냐 이제 돌아왔는데 아니 제가 만약에 그랬을때 물어본거 아닙니까 아 미니언 놓쳤잖아 어차피 못먹잖아 제때가 제가 여자만 만나면 반응속도가 브론즈가 되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야 뭔데 탐약수 맞는데 헬카림 정글이네 헬카림 정글이네 야 니 원델이야 내가 원델이랑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내가 아 야 우리 냅다 똥싸도 니가 캐리할 수 있어? 징크트는 아 근데 내가 볼게 모르겠어 아 근데 솔직히 헤지도 밑에 잘 못한다잖아 헤지야 너 원래 어디 유저야 여기가 실버요 실버? 아니 어디? 라인 아 서포트 아 왜이래 야야 야 죽을뻔했네 아 내가 아까 플래시 빠져가지고 야 나 왔어 내가 플래시 따줄게 아 형님 이다기는 개념인게 감사합니다 싸워 싸워 내가 배치기풀 보여줄게 간다 너 필요없어 나한테 맞지마봐 넥틀 어디? 야 야 바텀 봐주지 말고 저기 위 지역 봐줘 누가 오라고 한거야? 나 탑 탑 알았어요 나 얘 잡고 집 갔다 갈게 싸워 싸워 아리 싸워 싸워 아 안돼 아니요 징크스는 저는 2랩에 2를 찍어요 왜냐하면 제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 형님 근데 2를 맞히는 거랑 2를 맞히는 거랑 W랑 맞히는 거는 길 차이가 달라요 왜냐면 이들이 있고 이들이 있잖아 아 좀 닥쳐봐 씨바 설명하잖아 얘들아 어? 아 씨바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아가리를 이렇게 놀려 자꾸 시끄럽다 야 싸워 싸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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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없어 어우 나 힐 없어 나 이긴다고 내가 내 말 들으라고 아 잠깐만 싸워 싸워 힐 줘 힐 나 진짜 잘해 하나 힐을 아 씨발 야 그거 도망가지 말고 싸워야지 인마 야 야 그냥 집가 집가 그냥 집가 아 미안해 오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내 말 들으라고 너네 내 말만 들으면 키어가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어 얘들아 그니까 2랩 2가 왜 좋냐면 여러분들 얘가 덫을 맞히는 순간 여러분들 형탈을 더 때릴 수 있어 W를 맞히면 W 맞히고 형탈을 치면 별로 이렇게 애들이 도망가면 그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이게 형탈을 많이 못 치잖아 근데 E를 맞히면 최소한 펑타 4대는 맞는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E가 좋아 딜도 세고 80이야 어 괜찮아 그래서 증크수는 선레 2레벨은 E를 찍는게 좋아요 여러분들 아니 알려주는 거잖아 야 유나 싸워봐 어? 계속 싸워봐 지속 딜 측면으로서는 여러분들 E가 더 좋아요 나 싸우면 죽을 것 같은데 나 뒤에 있어 2점 오 가자 뭐야 나 죽겠다 왜 거기로 들어와 본킬에서도 징크스 가끔씩 해 야 징크스는 웬만하면 쓰레쉬 서포트 해줄게 요새 소라카 서포트 할 땐 안하는 굳이 간다 나 별로 안좋아 망했다 야 그래도 내가 보기에 영양지형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영양지형은 지금 시간에 CS 5마리 먹어 걔는 분당 CS 1마리야 아니 근데 하영이 안돼 하영이는 실버 아이디가 없대요 자이아라서 아씨 아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 쟤 왜 혹있냐 내가 여기서 지켜줄게 저는 방송하면서 티어가 왜 안 낮아졌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딱 하나 알려줄게요 게임 열심히 하면요 실력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리 여기 조심해 아리 야 여기로 뛴다 여기로 뛴다 게임을 많이 하는데 실력이 왜 떨어져 도대체 아 무서워 롤은 순전히 게임을 많이 해야되는 야 너 죽어 너 그냥 걸어서 도망가 그런 게임이지 아이씨 야 그래도 지금 스쿠가 괜찮은데 우리 탑이 완전 똥망이야 고겸이 형 봐봐 고겸이 형 봐봐 그래 고겸이 형만 봐도 알지 고겸이 형 원래 솔직히 있지? 솔직히 옛날에 여러분들 예? 고겸이 형이 진짜 그랬는데 좀 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잖아 이게 어쩔 수 없어 우리 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임이야 근데 근데 또 이게 아닌게 있는데 뭐냐면 윤희 같은 애들 윤희 윤희 그치 윤희야 윤희야 말이 없어 윤희 잠수자 또? 윤희 또 어디갔어 내가 못한 이유가 마우스패드 윤희 윤희 와! 아니다. 이건. 도망가. 도망가자. 야. 근데 너 플래시 없냐? 하아... 윤화 가면 잡을 수 있어. 아 근데... 아 씨... 존말받는다. 그냥 빠졌을걸. 개빠르네. 야수 어디갔어? 지금 저... 저 부시하네. 이띠. 저거 잡고 빠졌으면 멋있었는데. 싸울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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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내가 더럽게 못한다고? 알았어 미안해 형들. 좀만 더 열심히 해볼게. 아! 플래시 뺐어 이득이야. 야. 혜지 좀 봐줘봐. 너도 존나 힘드네. 한 번밖에 안 죽었는데 뭐. 아니 CS가 힘들잖아. 탑이 더 심해. 그러면 너네들이 내 방송을 저희목으로 만드는거야. 내가 알아서 끼고 하는거야. 왜 자꾸 누구 찾아. 너 블랙 할게. 그럴거면 내 방송 오지마. 그럴까봐 내 맘에 놓치면 안아웃 살려줘 살려줘 아깝다 소울킬 땄는데 나 이제부터 하는 애들 다 다퇴한다 아 그냥 내가 알아서 낄거야 왜 지들이 내 컨텐츠를 만들어 젊나 웃고서 끼들이네 아 팀은 죽었어 야 하지마 진짜 아니 진짜 하지마 여기 와줘 오케이 갈게 들어가 봐 뱀벼어있거같은데 아니 센척하는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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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야 유나 너 이거랑 이거 왔다갔다 하면서 먹어 가뭄가 아니라 되게 망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도 아무튼 그러지마세요 야 윤이 담배 피러갔다 아 나 돈 모아서 틈텔라 나 돈이 없어 가 이거 라인 먹고 이거 두꺼비 먹고 계속 왔다갔다 해 정확도 항상 체크해요 야 쪼꼬부기인가 너 한번만 더 하면 너 그냥 블랙 할거야 같이 없이 할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내방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돼 어떤 분들은 암흥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니가 갑자기 암흥이를 불러보니 아 야 내 갱재다 일로 갈게 일로 갈게 일로 갈게 일로 갈게 어 얘는 내려간다 내려갔다 야 이즈 이즈 온다 이즈 이즈 아이 야 아리 가자 이거 그래 왜 그렇게 와 위로 여기 야수 그만해 야 쪼꼬부가 근데 내가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한데 진짜 방송 생각하면 너무 그러지마 어 신규 신규 건빵형들이 그래버리면 방송을 안아버려 여기 근데 막 그렇게 막 찼냐고 갈까? 야 야수 봐 갱재야 어? 야수 내려올라 해 어 안 돼 안 돼 이즈 온다 아니야 괜찮아 야 야수 왔어 알아 들었으면 된거야 상관없어 아 그게 잘 안되네 아 멍 치는거 아니 아니 이게 뭐라고 할수도 있는데 이게 알아들으면 상관없는거야 여러분들 알아듣잖아 저렇게 알아들으면 더이상 뭘 할필없고 사과하면 돼 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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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이리로 도망가 이리로 빨리 도망가 야수 거기 헥할인가요 야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탑 있지 윤희야 내가 보기에는 막 하나 먹자 야 근데 믿어 어떡하냐 야 야 싸우자 싸우자고? 어떻게 아냐 나 포탑이 없네 야야야 어떡해 어떡해 야 빨리 빨리 야 막아줘 으응 나한테 강의좀 해주봐 야 거기 미.. 이즈 국 날라간다 이즈 국 날라가 어? 알리가 살려줬다 나 할게 나 배치기 풀 할 수 있어 여기여기여기 굉장히 이거이거 나이스 너 뒤졌다 일로와 이송 왜이렇게 빨라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내가 역시 원대를 해야지 딱 대사세가 맞는거같아 탑 갈거 아니야? 응응응 이게 여러분들 중급 쓰는 템이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가는게 제일 좋으네 선임핀보다는 공속템을 좀 올리는게 더이예요 어 너무 빨라 오오오 떳떳떳 나이스 좋아졌어 얘들아 상황 좋아졌어 알리가 근데 싫게 했어 왜냐면 알리가 나만 쿵쾅찍을려고 생각해야되는데 여기서 방금은 이제 토라카를 쿵쾅찍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나름 설계를 했어 그니까 여기가 실버잖아 근데 챌린저는 방금같은 상황에서 절대 그냥 토라카를 자체를 쿵쾅을 안하려고 해 왜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프리딜 각이 나오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살짝 인지했지 얘가 그럴거 같아가지고 근데 원래 대부분 그래요 여기 티와 애들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찍어가지고 아니 타겟이 블랙을 왜해요 쟤도 쟤도 불쌍하는데 나름 맨날 와가지고 이제 기분좋다고 맨날 어? 저렇게 막 징징대는데 여러분들 이해해줘야지 어 근데 저건 쿵쾅을 했어도 만약에 했어도 제가 다 잡았죠 쟤네 근데 쟤네는 어떻게 하는거야 넣은거를 내 방금 다 보잖아 혀나 저거를? 아 여러분들 근데 야 왜 먹어 원래 먹는거야 잘 푼 애들이 아니 14분에 애들 누가 먹어 야 됐고 야야야 윤희 버려 내가 말했지 항상 어 야 잡았다 야 윤희야 일자국에서 하지마 야 버섯 밟아라 저거 들어가서 아 맞네 야 가고있어 가고있어 싸우자 야 도망갔네 구구 야 도망갔네 구구 야 도망갔네 구구 야 여기 여기 간다 이즈 이즈가 여기 와 존나잘해 와 와 존나잘해 와 아 씨 흠 아 나 방금 실수했어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설계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방금 설계 설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애시가 궁을 쐈을 때 제가 스턴을 벌리잖아요 이제 스턴을 풀릴 때 알리가 쿵쾡하는 거를 플래시로 피하려고 했는데 저 새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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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쾡을 안하네 아 아 아 꺼져 씨 제빡치 토끼야 그래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아니까 알리가 원래 그거는 내가 거리를 계속 줬잖아 앞에서 그래서 쿵쾡광 나올 나올 아니까 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쓰네 아니 예측 덤멸도 여러분들 쓰면 좋아요 야 쟤네 너무 떼져 야 우리 탄 밀자 안 되겠다 야 다 올라와 아리 빼고 해지야 미드 막아? 네 어 그거 먹고 있어 나도 와? 루나는 스태틱 타격? 스태틱은 여러분들 그거죠 어 그냥 순간 순간 폭등? 근데 루나는 지속들이잖아 다 올라와 다 올라와 도사 하리 아리 봇 어? 그거 까라고? 펜 타고 갈게 넌 펜을 왜 타니? 어? 못 막아 아니 타버려 도사다 막으려고 타버렸잖아 어디가 야 때려 아 그래 백할임 온다 빨리 오 나이스 야 쭉 밀어 쭉 오오오 야 폼 막아 너 존나 세 음 유단시타네 이거 안 밀어? 유단시탄 나 뜻 모르는데 그냥 쓰는 거야 키자루가 말한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야 여기로 와봐 진짜 여기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내가 살릴게 알리만 봐요 알리만 주세요 내가 살릴게 야 내가 아리 살릴게 나를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나이스 더블킬 어 뭐야 뭐야 야 너 골로 낚여 내가 갈게 나 힐 줘 힐 나 싸우면 이겨 내가 도망갔어 저 알리는 뭐할까 안 돼!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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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기다 게임 아 게임 너무 웃겨 어 아 이제 티모 캐리 나온다 이제 각 나왔다 각이 나왔어? 응 더블킬 로 이제 뒤 없는다 내가 흠 흠 흠 흠 한 맞고 제가 이제 훈 나와가지고 이제 안 죽을 것 같거든요 형님들 종아일 받아라 야 레드 잘 감 어 갖고 있어 한 명만 주시면 안 돼 레드 여기 버섯을 하나 깔아놓고 숨어있고 야 소아한테 술 쓸만한거 궁이요 퐁 쓸 수 있지 퐁 쓸 수 있습니다 에어본 띄워줬을 때 궁을 쓰시면 풀려요 얘가 올렸을 때 다 세기했는데 맞았죠 근데 얘가 막 지랄하고 막 확 이렇게 하죠 그거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누르면 야 내가 궁으로 뺏어볼게 이거 밀 것 같은데 내 궁 날렸다 공속템을 왜 하나 더 가냐면 형들 내가 말해줄게 뭐 지금같이 이렇게 탱이 없을 때 있잖아요 만약 여기가 CC가 없고 애들이 그러면 이제 공속템 가도 되는데 지금같이 CC가 많으면 여러분 수금부터 올리는 게 좋아요 수금부터 올려줘야죠 공속 차이야 근데 공속 치명타 차이 근데 모든 원디로 공속템 두개 가면 좋아 공속이 빨라줘가지고 야 팀원 탑이니까 탱커 해 질 올려주면 하고 탱탱가 야야 야 야 수아 티모 봐봐 택이 개쩔어 아니 파워 좀 치면 안 돼 너네 다 온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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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죽겠다 야 죽겠다 진짜 죽겠다 진짜 죽겠다 안 돼 이 정도 봐봐 이 정도 봐봐 아이 팀원 캐리라며 야 누가 쿵쾅 대신 맞으면 이거 다 잡고 있어 내가 던져줄까 얘네 안 돼 아이쿠 아이쿠 와 개쩔었다 드라마투스 나 죽어 아니야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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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닥에 두어 야 이거 못 아니야 아니야 덱에서 잡자 덱에서 덱에서 잡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 번 더 밀자 나 탈출같아 왜 탈출 우리 이거 깨고 도망갈거 아냐 아니 팀원 봐봐 진짜 내가 보면 은혁 절, 절, 절지 말어 응 왜왜 아니 그냥 야 또 껴, 또 껴, 또 껴 티모 죽었다 어 뭐야 나야 아아 죽었다아아 아아 나이스 아 근데 내가 원딜 가면 이렇게 노잼이라서 내가 좀 원딜 안 가려고 하는거야 너무 쉬워 게임이 형 너 진짜 야 너무 쉽지 않냐 얘들아 티모드니까 게임이 쉬워지네 야 이거 와봐 야야야 유니 응 간다 야 우리 이거 이즈 잡자 일로가서 이즈 잡자 일로가서 탑으로 탑으로 와 탑으로 가면서 탑 못 밀면 탑? 탑? 아니 미드로 가자 파탄 온 길 3개요 탈리, 진, 유시안 이 정도? 누나 너 또 이걸로 바꿔 빨간색 렌즈로 나? 알겠지 그리고 와드 지워 내가 보기에 이제 우리 저격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야 내가 쟤 배치기플 할까? 뭐 할 줄 알아? 나 개잘해 보여줘 어딨어 이씨 야 나만 보고 있어 모르니까 파탄 보고 가 아 아 그라나스 버려 그라나스 버려 야 알리 쿵쾅 썼냐? 어 확실해? 어? 알리 쿵쾅 썼냐고 안쓰고 썼어 이제 돌아가 나 마나가 없는데 네 키모야 너는 마나 없어도 돼 가자 어? 흐흐흫 야 타고 없지 억제기 타고 타고 아 무슨? 야 누가 닭 푸는 거 같은데? 아 우리 집 강아지 닭 푸는 거 아니야? 닭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에이 왔죠 어 제발 아우 다 잡아 다 잡아 혜지야 아씨 내가 손 깡 맞아버렸어 야 애이 일로 와 일로 와 뭐야 다 죽어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실시를 나한테 다 거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는데 추천이나 누릅시다 역시 오늘도 굉장히 핵파티 여러분들 꿀잼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형님들 추천 한 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꼬구마님 한 개 고마워요 아 우리 한민정님 아 우리 민정이 형님 아 근데 여정했나? 남정했나? 아우 백개 통큰팬 가입 아 고맙습니다 야 너 레드 먹을 거야? 내가 레드 먹어야지 아 추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민정이 형님 형님 아니면 분위기겠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 그거 나 줘야 돼 리시 하려고 어 어 저거 고마워요 고마워요 알견다 월건 너프 됐는데 투포 이즈 어때요? 근데 투포 이즈에 내가 단점 하나 얘기해줄게 투포 이즈는 여러분들 딜록스가 심해 가기 전에 그리고 마나 마나에 그 악감감이 너무 심해 어차피 그걸 가야되가지고 월건 아니아니야 이제 연우는 가야되가지고 처음에 딜록스가 좀 심해 그래서 가격산 그 월건을 간거잖아 내가 살려줄게 하아 그런거 할 acne 야 어떻게, 야 뭐야 티모까지 죽었어 와드 없어? 어 도망가 도망가 야 공 쏴 공 쏴 그렇지 어 도망가 큐 한번 쏴 큐 한번 쏘면서 도망가 아니 아니 안 무빙하지 말고 안돼 꺼져 여길 넘어 여길로 넘으라고 야 오 그래 그래 야 잠깐만 얘들아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 일단은 일단은 죽으면서 용 뺄을게 죽으면서 뺐는다고 확실해? 뺄 수 있어? 어 아 저 새끼 뭐야 아 뭐야 못 터쳤다 아 뭐야 컴스 컴스요 컴스하구요 아니 내가 원래 여러분들 챌린저에서 하면요 원래 항상 제 주위로 모이거든요 이게 내가 실버에 가면 항상 캐리를 못하는 점이야 일단은 미칼 가는데 항상 얘들은 내 옆에 없어 내 옆에 없어 얘들아 내 옆에 내가 항상 말했지 내 갱제 중심으로 뭉치자고 갱제 중심으로 뭉치자고 야 죽가야 안녕 야 나 그래도 KDA 4야 너 오늘 톨아카 졸라 잘했는데 이번에 너 오늘 톨아카 졸라 잘했는데 이번에 너 롤을 KDA로 하면 제일 중형이 뭔지 알아? 그러면 안된다는 거야 야 내가 피지컬 한번 보여줄게 야 뭉쳐라 야 어 잠깐만 야 갱승제로 가 왜 갱승제로인지 보여줄게 가자 나 집 가야되는데 나 피없고 많아 너 치기 내 옆에서 붙는 애들 다 배치겠네 야야야야 미드가자 나 플래시 있어 야야 무조건 그라하스 앞에 있고 소라카가 내 뒤에 있고 바로 키모가 나랑 옆에서 싸워 그러니까 무조건 그라하스 앞에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hotspots 뭐하자고 뭐하자고 스팀어 내 뒤에 있으라 했잖아 어 웃음 오오오 오오오오오요 어.. 빼긴 쩌네 소라카 위험한데? 여깄다 R이 꿍 예이 이겼다 넘나 힘든거 다음 플래시까지 다음 플래시까지 어떻게 버티지? 넘나 힘든거 아니 야! 하지마! 왜 왜? 어떻게 취소해? 미안 너 텔? 텔 한번 더 누르면 텔 한번 더 누르면 응 아니 롤 3년 한거 맞아? 나 장애인이라면 더 좋다 신난다 롤 3년 한거 맞아? 응 아 근데 내가 항상 거의 1년 넘게 소품만 하고 뭐지? 막 다른거 내가 이런거 텔도 안 들고 그래서 아잇 야 가자 야 그라우스 앞에 있어 그거 먹지 말고 일로와 뭐 야야야 내가 앞장서면 안되거든? 아리랑 그라가스가 항상 사이드를 누려 아니 아리는 그냥 항상 인사를 할 생각을 해 그래 그라가스 앞에 가 와봐 와봐 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쫌 כן 으어어어어 나 다시 내가 열심히 배달했다 오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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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내가 먹어야 credible 오 갱 제 꺼드라킹 아 까비 뒤에 맨 안에 asiAND RUN 내가 벨치기로 희생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밀자. 내가 보기엔 나 펜타클 이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왜 쫓아가. 인성. 아 까비. 아 근데 먹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남자라면 그 펜타클 육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겼네. 이겼네. 이겼어. 우와. 나이스. 여러분들 다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시청자 4천명 계시고 있는 3,900명. 여러분들 추천 한 번 누릅시다. 추천 한 번 누릅시다. 감사합니다.